게임! 오리자마자! 왜 웃어? 무슨 자신감이에요? 많은데? 한 명만 딱 꼬집어야 돼요? 김현수 선수보다는 조금... 저런 거 아니야? 최지간! 이 선수보다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겨울에 모어 스포츠사에 광고 촬영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광고점 몇 번 찍어봤거든요, 옛날에 얼굴보다는 경험적으로 내가 한답니다 매웅 얼굴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래서 은민 선수보다 바로 튀겨있어 무슨 자신감이에요? 형제님보다 제가 훨씬 낫죠 이 아빤데 결혼도 하고 우진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애기도 없고 얼굴로 근데 맨날 뭘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욱이 형이 맨날 얼굴 못생겼다고 이걸로 지었냐 자욱이 형 제가 3살 땐 잘생겼어요 지금은 아니죠 큰일 났지 정이익이 오 왜 또 방금 봤잖아요, 개봄이 잘생겼다요? 아빠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 개봄이 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또 째려보는 거 맞아 제가요?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진짜 라이블리 저는 잘생긴가요 저는 건강하게 생긴 것 같아서 잘생긴 건 아닌 걸로 잘생긴 건 아닌 걸로 네 나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택 때문에 또 어둠기 때문에 네 진짜 네 제가 3살 땐 잘해요 김대우 김대우 갑자기 내 얘기 왜 나오지? 잘생긴 그거 나온 거죠 그래 너 다해라 비밖에 안 보였어 마른데 한 명만 딱 꼬집어야 돼요? 많이 말해도 돼요? 어 정인호 정인호보다 제가 나은 것 같고 최지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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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긴 우리 후로 최지강보다는 이렇게 좀 나은 것 같아요 하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 정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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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정인호 저는 여기 대한이형보다는 약간 중상의 것 여기 삼성 중상의 것 태안이 있어요 여기 김대완 선수보단 자신감 정인호 장필준 왜 웃어? 네 준비할게요 필준이 좀 수염 길면 수염 밀면 괜찮아요 수염 있으면 좀 별론 같아요 후 저희 팀 잘생긴 선수 많아서 응 야 두수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냐? 어? 누구야? 얘기해봐 제가 제일 못생긴 것 같습니다 아 정의 차리고 어? 어? 필준이 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제일 못생겼죠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하죠 되게 찌군네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건 만들 수 있는 거 없죠 와플은 와플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반죽 와플 할 때 반죽이 풀어야 되는데 반죽이랑 반죽 비율이랑 물 비율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와플 굽는 온도 데코는 뭐 남자 혼자 살았는데 데코라고 뭐 할 게 뭐 있겠어 그냥 맛만 있으면 되죠 맛잠 맛잠 파과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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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위해서 30 경기 출전 경기 일단 파과잠 일단 잘 하겠습니다 너무 못했기 때문에 땀만 안하고 정말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백전인데 좋은 결과를 이제 시즌 때까지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라이온의 팀을 팀으로 최대한 많이 관리하고 하는 게 부상 없이 팀을 최대한 많이 관리하고 하는 게 오프가 고민이었어요 일단 아프고 최대한 자기의 오래 있는 게 다른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풀 시즌 때문에 작년에 너무 많이 다쳐서 일본에서 너무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풀 시즌 1번에 풍요 몸을 조금 더 돌릴게요 제가 예방해 주는 게 짝이 날아올리는 게 hemos이 딱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9시간 정도